안녕하세요 키덜튼 키덜튼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친구는 우리의 친구 우리 모두의 친구 피카피카 피카츄 입니다. 제가 피카츄가 잠실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제가 머리를 깎으려고 이발소를 찾아서 헤매는 중이었는데 마침 이렇게 보이는거에요 피카츄가 그래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머리를 깎으려고 만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포기하고 피카츄 이걸 선택했습니다 8,000원 주고 샀고 물론 머리는 제가 미용학원에서 가서 무료로 이발을 했어요 머리도 깔끔해지고 로보트도 사고 한번 까볼게요 우리의 피카츄 노란색으로 있어서 너무 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조립을 했어요 조립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껴닭이 뜯어서 조립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8세 이상이면 만들 수 있고 제가 이거 제품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은근히 부품소가 좀 많더라구요 이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뭐 특징적인 저걸 이제 찾아보면은 우선 얼굴 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있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이거는 아마 이제 하놨을 때 표정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럼 어떻게 교체를 하느냐 그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머리를 이렇게 빼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빼서 빠졌죠 머리랑 몸이랑 분리가 됐죠 2단 분리 그래서 여기 앞에 면상을 이렇게 뜯어냅니다 면상을 뜯어내요 뜯어내니까 좀 흉축하긴 한데 이건 변신하는 과정은 원래 누구나 보여주기 싫은 법이에요 뭐 이제 여성분들도 이제 뭐 화장하기 전 화장하기 후 이제 그런 느낌으로 다가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쉽게 뜯어져요 이게 쉽게 뜯어지고 그 위에 이제 입 벌린 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끼면은 어 여기 구멍이 있어요 다 이렇게 구멍이 있죠 여기 맞춰 가지고 싹 끼면은 이게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표정 얼굴에 바뀌었죠 이 얼굴에서 이 얼굴은 그냥 여분으로 이렇게 남는 거고 다시 이거를 여기 몸에 이렇게 합체 합체 합체를 따단 하면은 이게 또 이렇게 쉽게 얼굴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의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거 플라스틱 자체가 바들바들해요 바들바들해서 아 이렇게 꼭 이렇게 안고 있으면 따뜻해 따뜻하고 뭔가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그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렇게 눈이나 입 같은 것도 스티커가 아니고 플라스틱 자체의 분할이에요 저는 스티커를 하나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귀도 이렇게 360도 이렇게 돌아가고 반대쪽 귀도 이렇게 돌아가고 해 가지고 한쪽은 새우가 하나는 이렇게 쳐지게끔 이렇게 연출도 가능한 상태고 모가지는 이렇게 360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 꼬리까지 뒤로 완전히 돌아가네 에 돌아가고 이제 그 팔도 360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안녕 해서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풍차 돌리기 반대쪽도 이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발 발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제 360도 돌아가는데 여서 조금 이제 그 단점이 보여요 단점이 무엇이냐 그거는 이게 발 밑에가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 평평 비었잖아요 이게 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래도 8,000원이면 제가 이제 머리를 조금 해상하고 이거 산건데 이것 좀 좀 메꿔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그걸 떠나서 잘 나온 제품은 맞아요 보면은 이렇게 허벅지 다리도 이렇게 돌아가서 이거를 이제 뭘 연출할 수 있냐면 이렇게 올려 가지고 다리를 올려서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앉을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앉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 흉축하네 이게 자꾸 눈에 걸려요 눈에 걸리고 그리고 꼬리도 보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 명이 비서 돌아가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스티커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분할을 해 줬어요 귀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스티커는 한 장도 안 썼어요 이게 제가 전에 만들었던 이거 도라에몽에 비해서는 도라에몽은 이게 모가지만 돌아가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얘는 이제 모가지는 기본 그리고 모가지는 기본에다가 팔, 다리, 꼬리, 귀까지 올라가니까 충분히 갖고 노는 재미도 풍성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이 박스에 보면은 이런 설명서 설명서 있고 설명서 보고 만들면은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스티커가 하나 있는데 스티커는 내가 버렸나 보네 스티커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피카츄 우리 친구 피카츄의 소개를 좀 해 볼게요 여분이 이렇게 남는 거고 여분이 이렇게 남아있고 피카츄 하면은 일본의 대표적인 이제 뭐 탑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피카츄의 탄생일은 1997년생이에요 97년생이고 또 이게 피카츄의 뜻이 피카가 번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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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얘가 번개 쓰고 그러잖아요 무기가 그거 하나지 번개 쓰는 거 그리고 말은 피카 이거 한마디뿐은 못하는데 거기서 큰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거야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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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추가 피카 반짝이다 추는 이제 다람쥐 지새끼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피카츄라는 이런 디자인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 뭐 이제 보면 빨간색 빨간 뺨이 있죠 연지 곤지 연지 곤지 여기에서 그 전기를 모은다고 하네요 전기를 모아서 이제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전기를 이제 폭발시켜요 전기로 그냥 다 그냥 꺼먹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저도 이제 만화를 잘 안 봤는데 어떤 만화를 보니까는 주인공 지우가 뺨을 통해 가지고 핸드폰도 충전시키고 그리고 배고플 때는 물고기 같은 거 잡아서 전기로 이렇게 꺼먹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이렇게 활용적이 많은 피카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카츄 하면은 또 이제 뭐 저기 뭐야 저기 그 뭐야 이제 특징적인 뭐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여기 다람쥐를 나타나는 이런 것도 있죠 추 숫자가 다람쥐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피카츄 빨간색 노란색 신호등 하면 또 빨간불 노란불 있죠 기본적인 이제 검정 이해로 흰색은 없네요 흰색은 없고 검정 빨강 노랑 이 세 가지 색으로 색으로서 색은 단순하게 쓰면 쓸수록 좋아요 피카츄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피카츄 이제 뭐 대략적인 캐릭터 디자인도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한번 이쯤에서 피카츄를 또 이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종이가 없으니까 이게 뒷면 박스 이거를 재활용 해가지고 이걸 제가 쪼개게요 쪼개가지고 쪼개서 쪼개서 하면은 이게 딱 AF 까지는 안돼도 어느정도 이제 A5 사이즈가 나와요 뒷부분은 룰에서 못쓰니까 이 앞면을 활용해서 피카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피카츄 그려봅시다 이게 좀 이런 모습은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게 뭐 필살기 쓰는 포즈라고 하네요 이게 뭐 제트? 제트포즈인가 포즈가 있어요 잘 안봐서 캐릭터는 좋아하는데 이게 만화는 조금 애들을 보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그 만화 애니메이션 까지는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죠 피카츄 머리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굴 빵쿵 모양인데 약간 완전히 동그랗진 않고 볼타구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눈과 눈 사이가 이렇게 좀 멀어 이렇게 좀 멀어 눈과 눈 사이가 멀면은 귀여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코는 동그란게 아니고 이렇게 반원 반원이야 반 그리고 인중이 없어요 인중이 있는데 아마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걸 그리려고 하니까 인중이 쭉 가려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안까지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귀 이렇게 해서 토끼 귀 토끼도 좀 섞여있는 것 같죠? 피카츄를 그릴때 디자인이 토끼 귀까지 들어간 거 보니까 확실히 토끼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팔 팔부터 먼저 그릴게요 몸보다는 팔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신기한게 피카츄가 나 몰랐는데 이번에 한 사실인데 손가락이 이 손가락이 다섯 개더라구요 다섯 개 세 봤어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래서 원래 보통 캐릭터 디자이너한테 그렇게 많이 그리지는 않는데 다섯 개 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됐으면 원작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도 이게 다섯 개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팔도 이렇게 해서 손가락 손가락을 다섯 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뿐이 안 되어지네 그 다음에 이제 몸은 전체적인 몸이 이렇게 해서 유성형이죠 배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발 허벅지가 튼실해 허벅지가 튼실하게 이렇게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발바닥 발바닥도 보면은 발바닥에 발가락을 세워보니까 발가락은 세 개더라구요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 정도 그려주시고 반대쪽 허벅지 허벅지 라인 이렇게 그려주시고 전체적으로 똥글똥글하게 그리고 여기 발가락 세 개 왜 손가락은 다섯 개고 발가락은 세 개일까 그거 뭐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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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 이렇게 번개 번개 딱 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람쥐 딱 해주고 여기 이제 갈라진 거 따닥 따닥 해서 이 부분은 감정색으로 이렇게 메꿔주자구요 눈동자 반짝 빛나는 거 표현해주고 여기에도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도 깜장색 깜장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입안에 여기도 이렇게 까맣게 칠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볼타구 볼타구가 중요하죠 여기 전기를 모아주는데 이제 뭐 피카츄의 꿈이 뭔지 알아요? 자기 친구들 동료들을 찾아서 그 한 뭐 한 150마리 이렇게 만들면은 발전소를 세울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발전소를 만드는 게 피카츄의 꿈이라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전격 리뷰 피카츄 제품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저기 뭐야 도라에몽이랑 가격대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도라에몽 보다 훨씬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피카츄 피카츄 이거 추천합니다 여러분 오늘 피카츄 우리들의 친구 피카츄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신제품을 들고서 키덜튼 키덜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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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